안녕하세요. 한비티비 한비씨입니다. 오늘은 송가희님 8월 스케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이 17일이니까 19일 날 엠넷에서 저녁 8시에 아이돌 정보 과부하 차트쇼 TMI 뉴스에 나오시는 것 같네요. 그 다음에 23일 날 라디오 오전 8시 6분에 TBS FM 비바 트로트 앤 아웃이네요. 그리고 8월 25일 날 쿨선머 해피 바이러스 콘서트 진주 시민 덕분에 오후 6시에 진주실내체육관에서 하네요. 이게 한 번 연기가 됐었네요.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. 천재지변이라던가 수해, 태풍 등 감염병 예방 등으로 인해서 또 연기될 수 있으니까 혹시 가실 분들은 생각하셔가지고 가시면 좋겠네요. 우선 야외 무대 중개 공연이 아예 취소됐네요. 날씨랑 코로나 관계. 유튜브 실시간 중개는 뭐 된다고 하니깐요. KNN 유튜브 KNN의 뮤직이라고 돼있네요. 그 다음에 하모진주. 진주시 유튜브 채널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거 보시면 되겠네요. 네, 여기까지 남은 기간 송가희님의 8월 스케줄이었고요. 네, 여기까지 한배TV였습니다. 이 채널 구독, 시청, 후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.